그럼 너도 고집 진짜 세다. 움직이지 않는 건 너야. 왜 그렇게 자살을 할까? 친정이고 시댁이고 네 주위에 범띠해 이민연에는 그래도 뭔가 새롭게 시작하라는 운이 조금 많이 들어와. 사는 게 왜 이래 고달프노? 무슨 인덕이 있어야 사람의 희망도 있고 부모덕이 있냐? 형제덕이 있냐? 남편 복이 있나? 열심히 살아봐도 그 나물에 그 밥으로 희망이 없다. 맨날 우울하고 아무리 살라고 이것저것 다 해봐도 직업으로도 안정되기가 되게 힘들거든 자기가.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살라고 아들 때문에 살아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해봐도 시작했는데 끝이 없는 거야. 그리고 황씨 가정을 둘러봐도 명이 너무 없는 집이야. 단명들이야 다. 본인 사죄해도 명이 없으니까 내가 재주는 있고 뭔가 일이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며 가질 수 있는 재주는 있는데 내가 명이 없다 보니까 복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때그때마다 명땜 액땜을 자꾸 해버리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인간들하고 상춘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그러면 거기서 왕따하니 왕따처럼 내가 일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럼 너도 고집 진짜 세다. 꿈에 손몽 주고 자몽 주고 예감직감 다 줘도 네가 신도 모르겠다. 조상도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누구를 원망해? 저도 잘 모르겠어서 할머니도 보이시고 그러기는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해야 잘 알아? 그게 눈에 확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라서 너 어떻게 해라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 너도 성격이 왜 골수다 보니까 이게 콩인지 된장인지 똥인지 네가 찍어 먹어 맛보고 네가 확실해야 이거다 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긴가민가 어느 정도 집 다 가봐도 네 맘에 드는 데 있어? 그럼 네가 제일 잘났네 형제자 조상으로 남자 형제 청춘의 일진간 총각 갑자기 갔는지 너무 안 좋게 보인다 그래서 맨날 따라다니고 눈물 짓고 아무리 이렇게 나 좀 풀어달라고 꽃다운 청춘인데 아니야? 스무살에 갔어요 스무살에 그래 너무 청춘해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자기 죽을 줄 알고 했겠어? 갑자기 그냥 나갔다가 오토바이 후배로 데리고 나가갖고 갑자기 그냥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간다 온다 소리도 못하고 급살처럼 사고 사러 가니 그 첫째는 그 기운들이 왜 형제잖아 누나고 그렇게 자꾸 왕래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멍 때리는 거야 모든 일에 머리가 말지를 않아 원래 사주에도 갖고 있는 데다가 그게 조상이 따라오니까 위에 조상은 잘 모른다 해도 그 조상이 제일 많이 억울하다고 너 제일 많이 따라다녀 그 동생이 제일 저도 아꼈고 그 동생도 저를 되게 많이 아꼈고 서로 많이 그래서 의지하고 서로 지냈던 네가 엄마처럼 누나처럼 다 해줬잖아 그래서 제일 많이 너한테 왕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기운이 좀 좋을 때는 조상의 왕래하는 이 기운도 이겨서 뭔가 또 시작이 되는데 기운이 또 깔아앉으면 이런 기운들이 같이 자꾸 오니까 사람들하고 아무리 바른말을 해도 충돌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또 형제자 결혼을 했는 것 같은데 애도 둘 놔두고 죽었어 자살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우울증처럼 이렇게 보여 근데 이 기운들이 황희 씨 집에서 너한테 제일 많이 와 그러니까 항상 우울한 거야 삶에 희망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사주에도 자기가 조상이나 신명줄에 많이 빌고 칠승에 많이 빌어요 참 명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기운을 알아라고 할머니가 자꾸 보이고 꿈에 선봉도 주고 산도 보이고 그 막 준단 말이야 그렇다고 자기가 무당을 할 사주는 아니야 빌고 살면서 내 명의라도 이어가라고 그럼 선물을 자꾸 주셔 그래서 뭔지 모르게 점이라는 걸 자꾸 보게 되는 거고 많이 찾아다녀 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은 아무리 그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해도 움직이지 않는 건 너야 안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동생이라도 풀어 주든가 타고난 운명의 기조라는 게 있는데 그치? 너 사주는 계속 빌고 살아야 내가 뭔가를 산하라도 이룰 수 있는 그게 근데 자 황씨는 친정이지 그 다음에 이시는 시댁이야 이시가정은 조상만 풀어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개고기를 먹었던 거 벌전이 너무 많이 들어와 그렇다 보니까 이시가정이 산수이장을 한 것도 보여 산수에 손댄 거 산바람이 불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들한테는 뭐 이제 할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시아버지 그 다음에 시할아버지 시할아버지 자기한테 이때부터는 다 내려와 앉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재물도 깨지고 또 형제 간에 윤기지 집안에 이것도 다 깨진 격이고 그러면 자기 신랑도 부모한테 받을 게 없고 줄 게 없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라는 사주에 그건 갖고 있으나 노력을 해도 앞이 다 막혀 있는 거야 그렇게 한 번씩 내 정신을 확 넘어주는 거야 술을 한 잔 먹어두면 내 정신 주고 눈이 확 돈단 말이야 그때는 살기가 막 느껴져 네가 두려울 정도로 그래서 우리 아들을 봐도 이 산신의 줄기 우리가 개를 먹었던 벌 빌던 줄이 다 끊어지면서 안 좋은 기운이 부정이야 이 부정한 기운들을 안고 사니까 사람이 항상 답답해 신랑도 살면서 늘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병이나 병이 생기고 이 기운이 자기는 황씨도 안고 있고 이 시집이 며느리잖아 이 기운을 같이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자기는 아들 때문에 살기는 살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끝까지 버티고 살기는 하는데 맨날 밑바진덕에 물 붓는 것 같아서 희망이 너무 없는 거야 그래도 자기 사주에 기본적으로 틀이라는 게 있지 그래도 금전이든 내가 돈은 못 모으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어떻게든 필요한 만큼 또 들어와 맞지? 죽이진 않는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자기의 복이야 또 누구의 덕은 없으나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얼마를 메꿔야 되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 그만큼은 또 어떻게든 열어서 내가 생활할 수 있게끔 자기한테 도와줘 그건 자기가 갖고 있는 복이고 그 나머지들은 풀어야만 그게 조상도 있고 빌었던 칠성도 있고 신명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벌도 있잖아 이런 벌들을 닦아서 조상은 조상대로 명을 이어주는 신은 신대로 해서 우리 집안에 명을 이어주세요 하고 빌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가리라지 보이지 않는 거에 가리도 안 되니까 자기 인생도 뭔가 이렇게 곱게 살아가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정말 봐도 답답하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빌어본다 해도 소용없는 일 같고 아저씨를 봐도 병으로 갔어? 자살했어 자살했지 어 그러니까 여기는 왜 그렇게 자살을 할까 친정이고 시댁이고 네 주위에 네 주위에 그러면 그만큼 윗때부터 아까 그랬지 시댁의 시할아버지 때부터 이줄이 빌었던 줄이 다 막히면서 개종 바람이 들면서 개고기 부정 불도가 옛날에 센 집인데 이걸 다 무시하고 각자 살다 보니까 그리고 산소를 너희는 잘못 건드렸어 윗때 그리고 황씨나 이시나 뭐 여동생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자살이지만 윗대도 자살이 보여 우리가 병도 유전이다 이런 걸 많이 보잖아 그러면 이런 조상의 내력도 윗대가 없는데 갑자기 자살이 나거나 그렇진 않아 그래서 이런 기운들이 영산이 너무 많이 영산이라는 거는 죽어서 좋은 데 막 못 가고 험하게 돌아가시고 그 영산구에 너무 많이 묶여 있는 거야 그 족쇄가 다 차여 있으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고 왕래를 해도 자기 마음이 이 영산들이 같이 들어오니까 더 힘들게 해 그래서 일신으로 자꾸 고변을 주고 금전은 당연히 딱 먹고 살 만큼 필요한 만큼만 딱 주지 더 이상은 주지도 않고 돈이 좀 될 만한 몸이 아프든 범띠해 이민연애는 그래도 뭔가 새롭게 시작하라는 운이 조금 많이 들어 와 자꾸 일어서는 눕혀였던 기운이 많았다면 이제는 조금 뒤에서 밀어주는 힘 내가 좀 하고 싶고 뭐라도 이렇게 시작을 하면 조금 나아지는 운도 들어오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들 때문이라도 이 시집을 안 풀어줄 순 없어 그래서 그런 거는 한 번쯤 다시 풀어서라도 인연이 되면 그 쌤하고 인연을 축제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한꺼번에 못 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고 살아야겠다 마음을 먹는 게 삶이 더 나아질 것 같아 네 왜 이렇게 자손들을 일찍 데려갔는지 내 자식은 나는 어떤지 전혀 이유도 모르고 너보고 왜 빌어라 하는지 더 모르고 그냥 빌어라 하니까 빌은 크고 빌면 좋다 하니까 빌은 크고 그런 시기였던 거 같아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온세는 내년 좋아 네 감사합니다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는 살아가면서 자기는 조금 금전적이나 여유가 없게 살겠지만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무 빨리 잡아가는 단명들의 집안이에요 그 우원들이 이 사례자한테 자꾸 오니까 우울감이나 이제 일신으로 조금씩 표적을 받는 게 있고 꿈으로 선몽을 받는 게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다 하시는데 이제 모든 사람은 사주팔자에 기본적인 룰이 있는데 기조가 있는데 그 기운들을 너무 모르고 맹목적으로 점을 보고 맹목적으로 빌어라 하니까 형편되는 대로 빌었던 게 자기는 아니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올해까지는 많이 힘들게 조상들의 왕래에 인해서 많이 힘들게 왔지만 내년부터는 조금 많은 새롭게 시작하라는 운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아들도 참 영리하고 똑똑한 자손이다 보니까 효자고 조금 많이 좋아질 거예요 다만 첫째는 명의 없는 집안은 분명하다 보니까 이 명땜으로 인해서 좋은 게 있어도 자꾸 놓치고 사는 것 같으니까 명의라도 빌고 살면 엄청 아들도 출세할 것 같고 이분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것 같아요 도착해 도착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